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해피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선생님도 1월달에 현장강의 정말 많고 그 다음에 현장에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는 거 열심히 봐오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물론 여기 스튜디오에서도 열심히 촬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오늘이 1월 24일이에요. 벌써 1월에 이제 마지막 주에 접어들고 있어요. 어때요? 1월 1일 날 여러분이 했던 결심대로 지금 잘 추진하고 있나요? 선생님이 현장에서 봤더니 이제 많은 친구들이 쉬는 시간에 엎드려서 주는 친구도 있고 피곤해서 에에 하는 친구도 있고 점심 먹고 이제 막 좀비가 되어가는 친구도 있고 그쵸 우리가 규칙적으로 그리고 정말로 내가 결심을 해서 열심히 하겠다라고 했지만 그런 결심이 사실은 나의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의지만으로는 지키기가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이 좀 나태해졌다. 선생님 방학이 이제 2월달 되면 끝나가는데 저는 어떻게 고3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또는 이제 이거 캐스트 보는 친구들이 고1,2 친구들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방학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월달부터 서서히 이제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드는 생각이 어떤 단면은 설 연휴 때 정도는 좀 쉬고 싶다. 또는 지금 아니면 언제 쉬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최소의 그런 분량을 하지 않으면 원하는 성적까지 가기에는 힘들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은 수능 당일에 딱 나와야 되잖아요. 그 수능 당일에 딱 원하는 성적이 나오려면 거기에 필요한 임계치 공부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방법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일단 플래너를 쓰실 거예요. 그죠? 메가스터디 플래너. 여기에서 수업을 들은 것들. 인강이든 현강이든 수업을 들은 것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과제를 한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순수하게 내가 복습을 하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됐죠? 이 시간들을 모두 한번 합쳐보세요. 그래서 수업을 내가 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과제와 복습을 하는 시간을 총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걸 우리가 넷아워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넷아워로 한번 표시를 해보세요. 아마 방학 때는 여러분들이 좀 타이트한 날은 4시간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주말과 같이 또는 주중에도 내가 스케줄이 조금 빈 날 같은 경우에는 많이 공부하면 9시간 정도까지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수험생의 시간들은 매일 이렇게 똑같이 규칙적으로 가기가 상대적으로 힘들어요. 학교도 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N생 같은 경우는 학원 스케줄 그날그날 다를 수 있고요. 그날그날 컨디션이 다르죠. 그러면 여기 지금 격차가 4시간에서 9시간 정도 낮잖아요. 이 격차를 여러분들이 줄이는 방식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본인의 하루하루를 설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갭이 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가장 큰 슬럼프는 언제 오느냐. 오늘따라 공부가 너무 잘 돼. 너무 잘 돼. 그 공부가 잘 된 날 뒷날이 제일 힘들어요. 왜냐. 어제는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하는 거야 멍청아. 오늘은 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래서 힘들어. 이렇게 있거든요. 저도 그래요. 강의가 어떤 날은 잘 되고 잘 되면 그날 너무 기분이 좋거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부담이 돼요. 아 이제 더 열심히 해가지고 더 잘해야 되는데 더 잘해야지라는 마음이 강하면 더 못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4시간에서 9시간의 격차를 줄이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내가 매일매일 순수하게 공부했던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기록을 하다 보면 여기서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짜투리 시간을. 그럼 짜투리 시간을 활용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귀를 이용하세요. 귀. 자 귀로 이어폰으로 여러분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우리 대치로 했을 때는 또 1층부터 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거의 뭐 엄청나게 이제 많이 기다려야 되잖아요.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 또는 뭐 지하철이나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 또는 차 안에서 여러분들이 보내는 시간. 이런 시간에는 예를 들어서 뭐 나는 국어가 좀 약해. 그러면 국어에 문학 같은 것들을 정리해 둔 강의 같은 거 있잖아요. 아니면 뭐 문법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냥 귀에 쏙쏙 들어오는 강의들. 이런 거를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들이 어 나는 오늘 이걸 들을 것이다. 미리 이렇게 세팅을 해 놓으세요. 플래너에다가. 난 오늘 짜투리 시간에 이걸 할 거다. 그 다음에 뭐 영어 단어 외우고 싶다. 그러면 영어 단어를 한 10개만 외우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짜투리 시간에 할 것들을 정해놓는 것도 필요해요. 그 다음 두 번째.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계획이 틀어졌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빨리 메꿔야 되겠죠. 그러면 계획을 메꿀 수 있는 시간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규칙적으로 하는 것 중에 밥 먹는 시간은 규칙적이잖아요. 그래서 아침이나 점심이나 저녁 있죠. 식사 시간. 그래서 식사 시간에 내가 못했던 것들을 일부 조금씩 조금씩 채워주는 연습. 이런 거 하는 거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격차를 좀 줄이다 보면 평소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잠을 자는 시간하고 일어나는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에 쏟아 부어야겠다. 라고 하면 어느 시간에 내가 어떻게 쓰면 좋을까. 이거를 고민해서 부족한 것들을 채워 넣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은 혼자서 독서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순공시간이 8시간 정도 되면 굉장히 우수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꾸준히 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꾸준히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 중에서 자신의 실력과 그 다음에 내가 배웠던 내용들을 소화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간이 얼마 안 돼도 괜찮으니 조금씩 조금씩 내가 최대치로 공부하는 시간 그리고 최소한으로 공부하는 시간의 격차를 줄이려고 한번 애를 써보시면 어떨까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나태해진다. 그거는 새로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냥 너무 이제 그냥 생각하기 싫어. 그냥 주어진 스케줄대로 내가 그냥 살아야지. 하다 보면 또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때 한 번씩 이렇게 자극을 주는 게 중요한데 그 자극이 저는 기록에서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매일매일 내가 했던 것들을 기록하고 어느 정도의 시간만큼 공부했었는지 그리고 오늘 공부가 좀 특히 어느 부분에서 잘 되었어 라고 하는 소감이 있죠. 그런 걸 임팩트 있게 남겨주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하루를 좀 알차게 보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런 생각이 쌓이게 되면 슬럼프가 좀 덜 올 수 있어요. 슬럼프를 무조건 여러분들이 오지마 한다고 해서 안 오진 않거든요. 다만 여러분들이 내가 그래도 주어진 환경 안에서 내가 통제하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최선을 다하는 전략을 짜면 여러분들이 나태하지 않게 1월을 잘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설날에는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거는 이제 2월의 수다에서 선생님이 깨알같은 꿀정보를 또 가지고 오겠습니다. 촬영을 하고 짜투리 시간이 남아가지고 1월의 수다 2탄을 한번 찍어봤어요. 그리고 현장 친구들한테도 제가 이걸 얘기해줬을 텐데요. 여러분 무조건 열심히 강의를 듣는다. 거기에서만 만족하지 말고 강의를 소화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내가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는 거 그리고 내가 만약에 이 파트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면 백지에다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 아웃풋을 꺼내는 연습 이런 것도 충분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학 아직 많이 남았고요. 아직까지 여러분 D-295에요. 아직 많이 남았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럼 저희는 2월의 수다에서 만나뵐게요. See you later. See you la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